이거 천국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물 같은데? 원래 이 건물은 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구 그럼 뭐죠? 악마들이 지은 거고 이거 여기서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맞아 악의 기운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여기에 이렇게 둥지를 틀어버렸지 뭐야 처음에 꼼치꼴이야 그러니까 뭔가 악의 기운의 것들이 여기다가 천사의 초원에다가 이런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음 이거를 부셔주면 되는 건가? 얘를 부셔주면 되는 건가? 너가 여기에 들어가서 부셔주면 돼 아니 들어가야 돼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약간 무삭긴 한데 이거 오 들어가기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저기 천사씨 아 여기 진짜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 친구 들어갈래 여기 그러니까 안 돼 너 딸을 구해야 된다며 딸을 구하려면 이 일 수밖에 없다고 아 그래도.. 어휴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목숨이 더 소중한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든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악의.. 무슨 이거? 저거 악의 기운을 가진... 돌들이야! 이것들인가요? 제가 물려치고들인거야? 어.. 오오! 간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retreat 어이 조심해 조심해 얍 합 이거를 그럼 파괴 하겠습니다 얘를 오케이 아흐 괜찮아? 아이 괜찮아요Ito 갑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가 안달아 어흐 뭐야 상자 suspect 반oux 어흐 그러면은 여기서 보스를 물리치면 되는거죠? 그치 여기서 보스를 찾아서 네가 물리치면 네 딸을 만날 수 있어 아.. 이거 되게 큰데 어.. 뭐야 아.. 그걸로... 뭐였어? 얘는 뭐였어? 어.. 모르겠어.. 외문박이 괴물이야 외문박이 괴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려갔어 오오오 천사님 저 집에 돌아갈래요 그냥 아이.. 그럼 너 돌아가고 네 딸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 괴물들 말고 최근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어.. 뭐라 했어 아 이런거는 근데 천사님이 주신 무기가 너무 강해서 손쉽게 잡을 수 있네 그래 됐다 음 그러면은 여기서 보수를 찾아야 되니까 어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다 오! 여기 이거 같아요 여기여기여기 완전 강력한 악의 기운이 느껴져 야 여기가 아무래도 보스가 있는 방이 같죠? 그쵸?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천사씨 뒤에 있는거 이거 뭐에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으어어어 오우 오우 저거 잘못 건드린거 같은데 오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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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 legg어서 못잡겠습니까? 욕이 너무 무서워요 어이 너에 무서워여 천사씨 여기여기 으어어어어여 아 진짜 죽일 뻔했어 아아 내가 준 아이템이 효과가 있었지? 도대체 그냥 저 집에 돌아갈래요 아 안돼 우리 딸래를 구해간대 아니야 요로를 구하기 이렇게 힘든가? 빨리 이 여수들을 없애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못 조언하게 일단은 제가 혼을 단단히 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이 문을 열려면 아까 큰거 있잖아요 큰 보스들 응 어 저게 또있다 이상한거 어 이상한거 저거 잡아와 빨리 도와줄께 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구석으로 뭐라 그리고 또 뭐가있어 누구지.. 나 무서워 앞이 안보인다고?! 바퀴 안보인다고? 아 이게.. 바퀴 막 뺑글 돌아와 막 어.. 어지러워 뭐 때릴 때마다 막 바퀴가 막 떠다.. 떠다니는데 아 얘도.. 얘도 보스다 보스 얘도 미니보스네 미니보스 3마를 잡으면 그.. 진저보스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막 도망 물리치면 유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치 좋아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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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이다! 나사가 넘 수가 많아 어.. 어? 다 물리친 것 같은데요?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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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어.. 여기.. 여기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니보스 같은 애들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갔어? 그럼 이제 저 문 했다고 나가자구 오! 문이 이랬어요! 오! 오! 오.. 조심해! 여기서 악의 기운이 느껴져 야 이게 보스인가 봐 이거 때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스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이거만 물리치면 유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아 맞아 권투를 믿게! 난 무서워서 도망간다 아니 이 녀석 너무 무서워 아 어디가세요? 난 무서워 여기서 구경할래 갑니다 으악! 문이 닫혔어! 안 돼! 이거 도대체 뭐야? 너 도와주러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파이널보스네 얘가 야 이렇게 강한 녀석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덮고 잘꺼 그랬어 그냥 어 내가 뭐 천국의 계단까지 쫓아와가지고 어 뭐 그런다고 내가 어 그럼 안 됐다는 건데 어 아 그래도 빠르고 해야지 아 근데 인간 유지에 이렇게 천기를 제가 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 아이 그런 천사들은 원래 이런 거 귀찮아해 이제 되게 몸통 벅시길 잘하네 피할 수가 없네 이거? 야 일직선으로 오는구나 일직선만 피하면 잡을 수 있겠다 패턴을 조심해야돼 어 알겠습니다 도와줘 피하고 피해버렸죠? 자 이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발 또 비 밀면 아 그거 맛있지 아 너 맛있어 진짜 어 먹어보셨어요? 어 인간 개 갈때마다 먹어 하하하하 아 인간이 50만원을 주시는구나 어 덴풍이 다 없어 얘는 왜 안 죽는 거야 아 지금 피가 없어서 피해야됩니다 어 내가 공격하는 건 맞지도 않아 어 어 어 피가 완전히 없어 컨트롤러 컨트롤러 오오 야 눈이 빨개졌어 야 이거 뭐해 이래 얘 너무 화났어 지금 얘 화났어 아 고깨 얘 화났어 피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조금밖에 없네 나도 피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 오 오오 오오 도와주세요 오오 오오 오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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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이걸 또 수리화했네 굳이 어 녀석 트릴 잡았어 넌 이제 네 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눌러서 어 이 악의 기운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다 아랫 자 이제 갑시다 나를 만나러 요로야 기다려 아빠가 간다 오오 됐다 없 funk 오자 집시 이제 신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딸을 돌려받아 그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요로야 기다려 아빠가 간다 오오오오오오오 어려웠어 아 저희가 그 악당들을 물리쳤어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돌같은.. 돌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말이야 그 녀석들은 정말 골치라니까 돌이 천 개의 말썽그룹이들이지 뭐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신님께서 이제 저희 딸을 돌려주시겠죠? 어? 우리 딸이다! 어? 요로야! 어? 신님 허허허허허 어 너희들이 정말로 해냈구만 난 못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정말 강한 녀석들이었어요 그 녀석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죽을 뻔 했다니까요? 저 죽이려고 했죠 사실 흠.. 맞아 아 하여튼 흐흐흐흐흫 아.. 일단 신의 무기를 내놓으라 아 네 여기있습니다 자 요로야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자 그러면은 이 꼬마 아이를 약속대로 살려주도록 하지 자 살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오 맞아 오 자 자 이러면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몸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야 그럼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자 너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죽거든 이거 파다가 어 뭐야 낙하산 그치 여기서 낙하산 타고 쭉 내려가면 된단다 응 아니 천국에서 지상까지 낙하산 타고 보라고요? 응 아 뭐 신이라면은 포탈 같은 것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거 못해 포탈이나 마을으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허술한 장비를 내가 천국에서 지상까지 내려가라고요? 가 빨리 이거 자산의 행위 아닌가? 그렇다면 말이야 이런 나쁜 시인 로빈 비 Ridge 아 나 죽는다 어이구 enclosure 이거 천국에서 내가 지금 내려오는 건가 어.. 어 우리 집이다 그러면 내가 요루루를 아 저기 사후 새기인 천국에서 구해졌으니까 요루루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겠지? 요루야 아빠가 간다 어? 요로야 요로루가 무서워하길 바라면서 요로루야 아빠가 왔다 응? 어이 여보 요로루 아픈데 어디 갔다 왔어 요로루야 살았어 여보 요로루가 죽을뻔 했다고 아이 그냥 감기였다고 아니야 요로루야 죽을뻔했어 요로루는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영혼이 많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우리 딸이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만들어 아니야 요로루는 죽었어 응? 요로야 괜찮니? 요로야 아빠 아빠 정신나간 소리 하는 거다 아빠 술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요로루 한번 열 좀 재보자 이거 완전 냉탕이네 다행이야 어휴 어휴 응? 요로야 난 아빠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내가 저쪽 천국까지 뛰어갔다가 널 구해왔잖니 예? 아무래도 요로야 아픈 건 너가 아니라 아빠인 것 같다 아빠 구호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나 엄마 잠깐 부르고 올게 어? 어잉? çocuk 어?